게임 탐사 게임 탐사 게임 탐사 게임 탐사 게임 탐사 탐사 자, 오늘이 뭐입니까? 오늘이 뭐입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하네? 오늘이 바로 777였어요 우리가 배송한 걸? 아, 느낌이 그거지 그거를 오늘 하는구나 우리 공물 두 분 의상이 좀 필요하시네요 맞다, 맞다 자, 맞춰봅시다 자, 솔직히 이 제이홉 씨는 너무 명백해요 왜요? 국밥집에서 제 안경 쓰고 찍은 사진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아, 옛날에 막 사진 로딩 느리게 되는 거 아, 그거지, 그거 아, 이거구나 안돼 안돼, 안돼, 덮는 거 없어요 오로지 오해 전망 나오고 있나요? 나 안 보여 야, 너무 잘 보인다 야, 홉아,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저거 이거 남중이 안경이잖아 맞아요, 내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다시 봐도 웃기다 저거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홉아 자, 태형 씨 태형 씨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게요? 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자, 안경 진짜? 빨간 안경? 빨간 안경, 빨간 안경 자, 갑니다 아, 그거네 자기가 올린 그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실수로 아, 우리 중에는 안 보여 여러분 그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아, 잘 나오네 이 정도면 태형이는 야호하지 나는 자, 같이 서봐 같이 서봐 형, 나 매력 있나요? 저, 저 패션 룩북처럼 좀 찍어줄게요 여러분,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야, 힙하다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아니, 태형이 잘 나왔네 툰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힙하다, 이 정도면 자, 한 번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이제 좋아 호석이 형은 오늘 시간 하나 어? 오늘 둘이 우등생이야, 지금 아, 우등생이야 야, 홉아, 그거 팔 생각 없냐? 아, 형한테? 나 이거, 나 잊고 나야, 이게 아, 진짜로? 내가 형 세트로 내가 형 번거실도 같이 돈 내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 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바로 가시죠 이거 한번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외치면서 네 누가 먼저 끝내나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죠? 자, 외쳐봅시다, 그러면 자, 달려라 맞아 맞아 아, 이거, 난 확률에 잘 못 맡기는데 자, 맞아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찍어보자 돌림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선점했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 해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야지, 양심적으로 자, 이제 시작 자,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가위바위보 보아 보아 뭐 하는 거야? 자, 탁구공 튀기부터 하자, 그러면 1연습실 주사위 던지기 1연습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탁구공 튀기기 오우 뭐야, 탁구공 튀기기 뭐야? 갑니다 탁구공부터 왔습니다, 저 탁구공 자, 갑니다 여기 다 찼어? 탁구공 어떻게 해요? 탁구공 자, 탁구공 자, 탁구공 자, 탁구공 너무 쉽다 금방이지 갈게 오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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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벌써 시작한 지 지금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끝났어요 이거 둘이 그래서 해야 돼 뭔데요? 2인 대결이야 돼요 사탕올료 빨대로 여기 위에 올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ん 전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어, 나도, 나도, 노란색, 보라색 시작 자, 요랑 탁구공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서구 어 1번 더 하루를 해야 합니다 아! 1번 더 하루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다 뭐야? 이거 뭐야? 지민이, 이거 뭐야? 이걸 다 챙겨서 넣어야 해? 빨리 한 사람 이기는 거예요? 미쳤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잠깐만 날 쓰겠다 나 가야겠다 총 갈게요 도전! 너무 세게 돌렸다 너무 세게 돌렸어 너무 세게 돌렸어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여기 찍었다 도전!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너무나 나, 우리를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말렸다.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끝! 끝! 가자. 야, 저거 해야지, 컷 빨리 빼기. 준비, 시작! 아,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지겠다. 진짜 왜 저래? 끝! 야! 어, 나... 어, 야, 어? 야, 야. 도연아! 들어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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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컷 빨리 빼기.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씨... 안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어? 아, 뭐야? 아! 아, 씨... 어? 아, 쉽지? 7! 한 번에 성공! 아, 쉽지요, 쉽지요, 쉽지. 아, 지민 아직도 못 했어? 아, 거의 다 했는데. 자꾸 마지막에... 아, 너 이거 한 번 하면 다 끝이야? 아, 잠깐. 아... 이걸 못 하냐? 잠깐, 이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아! 아, 큰일 났다. 아, 여기서 딱 한 번에 성공을 써야 되는데,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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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고? 야! 오케이! 성공! 아! 됐다고? 형, 오늘 어디 퇴근할까요? 어, 남자, 이거 해야 돼. 이거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야. 뭐래?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거 한 줄 다른 색깔, 한 줄 다른 색깔을 빨대로 옮기는 거야. 빨대로 옮긴다고, 이거? 어, 입으로. 참 잘했어요. 아, 이게 된다고? 아, 진짜! 와, 너 이거 야. 와. 아, 대박이다. 아... 와! 와! 성공! 와, 진짜 어려웠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2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냈지, 인마 아, 형 꾸구려! 와! 아, 형 꾸구려! 카드, 카드, 카드 오케이 자, 끝! 자, 끝! 와, 나... 형! 형, 한 번에 끝! 어? 뭐야? 뭐야? 아, 언제? 아, 진짜 나... 오케이 오케이, 나 탁구공 간다 연습실, 여기부터 제가 끝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 형, 또 졌어요? 2인 대결 수고하십시오 나 탁구공 타고 올래 서탐오 오세요 갑니다 오케이, 성공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성공 갑니다 야, 오늘 운 두렵겠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뭔데? 컵 쌓게요, 어떻게 하면 돼? 2인 대결이니, 이것도? 탱탱볼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컵 쌓기 뭐예요? 잠깐만, 설명 좀 설명 봐봐, 이 상태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이걸 해 주셔서 그렇지, 하나로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해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들어야 해? 너무 튕기는데? 노스! 노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울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선 오! 오! 다시 선생님 이렇게 나다 뭐야 What?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야, 잠깐만, 컵이 조종이 안 되는데 이거 꼭 4번 다 튀겨야 돼요? 네, 4번 꼭 튀겨야 돼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일. 빨리 두 명이서 할 수 있어. 사탕 옮기기 어떻게 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던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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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참고로 그거 진짜 어렵다, 그거. 시작. 아이씨. 이거 성공했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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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왜 이렇게 하자? 아, 어렵네. 아, 이씨. 큰일 났네. 여기서 박히네. 그리고 성공했어요, 지민이? 지민이 성공했어요? 지민이 성공했어요?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알았어, 알았어. 끝 대형 씨 대형 씨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사탕... 사탕... 호비 형, 몇 번 하는 거야? 나 어떡하냐 어떡하지? 진짜... 너무 어려워 성공! 탁공지 대박이다 다른 거 뭐야? 내가 뭐 했지? 주사위 어디 있어? 주사위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냐? 주사위는... 주사위를 당겨서... 사진이 있었고... 아이씨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된다고? 어? 저거 들어간 거 아니야? 아, 그건 또 안 돼?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아, 그건 또 안 돼? 됐어요? 됐어? 됐다고? 됐다 됐어요? 됐어? 됐다고?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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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도전 주세요 아, 씨... 쟤, 어떻게 이거 한 마리 됐어? 네 그게 신기하다 아, 진짜... 잘하는거야? 아, 꽃도 모르는 것 같아 아, 씨... 아, 씨... 아, 씨... 잘해 색이 안 튀겼어 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가자 우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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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된다고? 이거 안 되는데? 7! 7! 어, 나 거미 동시에 던졌는데? 형! 형, 진이 형 나랑 사팡기 2인 대결이 돼, 어떻게 하면 돼? 아, 왜 얼마 나와? 아, 7 나왔는데? 7! 7! 7! 5! 자, 갑니다! 아, 뭐야? 카드! 아, 이거 제 것 이게 제 것 아, 잠시만 성공 공 몇 개에서 했을 수 있어요? 눈물 나올 것 같다 나이스요 오케이, 실패 그냥 수고 형, 나랑 붙으면 돼 나랑 붙으면 돼 나랑 붙으면 돼 아, 힘들어 자, 준비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시작 2인 대결이야? 아, 진짜 종국아, 이것부터 할래? 잠시만요 아, 들어갔는데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들어, 아! 발전 유인 탱탱보랑 아니, 너무 하잖아 탱탱보랑 4인 대결 구멍 2인 대결 5인 대결 고맙습니다 갑시다 자, 이거 시작해야지. 야, 뭐야. 한 장 못 있어. 아, 씨. 오케이. 야,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형, 형. 나랑 병뚜껑 할 사람. 정권 병뚜껑 했나? 아니, 안 했다. 병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여기 원 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근데 서로 밀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준비, 시작. 아, 씨,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김남준. 김남준. 정호석. 성공.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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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됐죠? 형, 날아가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우리처럼.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1초 이상 있으면 돼. 아, 그래? 네. 자, 2층으로 넘어갑니다.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근데 이거 티댯을 넣어 준다고, 이게? 아니, 그냥. 바로 받아쳤어. 오케이. 아, 아! 남준, 남던멘투. 아, 씨. 아, 1? 됐다. 받아친 거 아니에요, 이걸? 오케이. 남준, 남던멘투. 남준 형. 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야, 컬링. 컬링 들어야. 어, 뭐 어떻게 하면 된대. 끝. 끝. 이거 힘들다. 죄송합니다. 탁공을 튕기기 했다. 차타운 기기. 탁공을 튕기기 성공. 안 받겠습니다. 주사위. 치에 나올 때까지? 도전. 도전. 아, 힘들어. 오, 젤. 주사위. 탁공을 튕기기. 도전. 뭐예요? 탁공을 튕기기 어떻게 해? 도전. 이게 된다고? 이게 진짜 된다고? 이거 성공시킨 애들이 있어요? 있다고? 태용이? 성공. 있다고? 태용이? 성공. 나 이제 더 이상 붙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남준아, 너 이것부터 해야 돼. 네? 이것부터 해야 돼. 했어? 네. 나 누구랑 붙어있어, 그러면? 아직도. 이 형 아직도 이거. 했어요? 야, 미쳤는데 이거? 아, 이 형 오래 걸리겠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이게 된다고? 뭐, 같이 하면 된 거야? 네, 준비 시작. 아이씨, 내 것만. 가자. 야, 이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형, 형이 반대쪽으로. 아니, 맞잖아. 자, 1. 맞죠?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 다음부터 막인데. 누가 이해를 못 했어. 형, 고맙다. 형, 컷 빨리 빼기 했어? 응. 아이씨, 누구랑 하자. 그럼 남준아. 여기 남준아. 컷 빨리 빼기? 컷 빨리 빼기. 오, 오, 오. 컷 빨리 빼기. 오, 오. 컷 빨리 빼기. 자, 지민이랑 컷 빨리 빼기 갈게요. 네. 아이씨,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인이에요, 형. 2인이야? 1인, 1인, 그러면. 갈게요, 갈게요.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1인, 2인, 1인. 병뚜껑 컬링. 2인, 2인. 2인, 2인. 야, 나랑이. 야. 어떻게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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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내가 먼저 갔어. 야, 내가 먼저 갔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작구나. 야, 말은 제가 먼저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가운데에 병뚜껑이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1초 안으로 튕겨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남의 걸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간다.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1초 안으로. 끝. 오케이, 방향은 맞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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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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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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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저건은. 아, 씨. 아, 아. 아 하. 아하. 하나 선생님 아까, 아까 들어왔어? 야! 말아주면서 저 방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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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했어요? 절대 안 돼 어, 됐다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쏘랐어요 아, 잘했어, 정국? 어우, 쥐 날뻔했네 자, 어디야? 거기죠? 잠깐만요 형, 다 있나? 점검 한번 합시다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못 찍었어 조금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렵구나 계속 여기 서 있겠네 어, 이거 안에 해야 되죠? 종국이 올라가네 오, 찍었다 우와, 찍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끝 끝 끝 끝 야, 엔진이 끝냈어, 내가 먼저 끝냈어 오케이 뭐야? 내가 먼저 끝냈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끝냈잖아 떨어졌어요 판정 승 오케이 됐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 어, 어싫 아, 어싫 아, 어싫 왜 말까지 하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인정? 집으로 간다. 제가 잘... 집에 못 가겠는데? 남자야, 다른 거 하고 와. 저 없어요, 나온 거. 너도? 네. 형이 내려와서 하면 안 돼. 계속 흔들고 있어요. 형이 하면서 계속 흔들어요. 운동해. 보게 해. 민폐인 것 같아서 그래. 목말라.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하면 되죠. 이것만 하면 되죠. 이것만 하면 되죠? 쉽죠. 꼬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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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잇. 형. 형. 나 지금 땀이 작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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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서 하나. 하나 없는데요, 나 저? 없는데? 코비 없어요, 하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이스 야, 제옥 이리 와라 경쾌해 이거 컷 빨리 빼기 할 사람 일단 너 나랑 한 번 하자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땀 장난 아니야, 지금 야, 볼 때 이거 몸을 움직여야 해 아, 이거 한 번에 성공이 돼? 이거 어떻게 하지? 끝 아까 내가 놓쳐서 못 받았는데 제옥 이리 와라 대결 상대가 이제 없는 거야 자, 갈까요? 세팅하셔서 도전! 어,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야, 물병 뒤집기 이게 뚜껑을 찾아야 되는 게 있네 이렇게 밀고 가는 건가? 갈게요 야, 야, 야 아, 두 개만 하면 집에 가는데 저 동침대야 잠깐만, 제발 후 야 남주야 니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 오? 야 남주야 니 미래를 했지? 성공! 성공했다 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형님 남주야 고맙다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형 제 세팅 해놨어요 남주야 너의 빌드를 따라간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형님 튕기는 각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확실히 어떻게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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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느낌 우와! 아.. 아.. 정준아 고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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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맨 아.. 지옥의 연습실이네 이거 아.... 아 아.. 자 이거 안들어가요 sich 나오는데 계속 컬링을 할 수 없대요?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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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 좀 찾자 할 수 있어 뭐 이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형 형 이거 성공했어요? 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해서 아 아 이거 걸친 것도 안 되네 이거 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진짜 아 이거 보고 싶어 와 이거 돼? 야 이거 돼? 야 이거 돼? 야 씨 야 안 됐지? 종이 올렸잖아 어? 다시 남자가 거기 있어 형이 보여줄게 아 아 야 남자가 뜯지마 뜯지마 알겠습니다 남자가 형 보여줄게 아 세 번까지 아 세 번까지 잠깐만 오 씨 잠깐만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아 나 이 옷이 부... 한 번이라도 올리면 그거야? 세 번까지 네? 세 번 올려도 돼요 저요? 네 나오세요 형이 형 보여줄게 야 남준아 네? 대박인데? 이거 누구 성공했어요? 정국이랑 일어나야 돼 지민이 정국이 지민이 벌써 갔어? 네 하겠습니다 야 옷을 잘못 입었네 안 올렸죠? 한 번 더 아 저거네 완전 세 번 올리는 거 같은데? 아 저거 할게요 남자아 너의 선례로 난 알게 됐다 아 오케이 1층부터 하고 가도 돼요? 아 이걸 해야 2층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정국이랑 지민이 갔어요 먼저 그 친구들 빨리 퇴근하게 이건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이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답 너의 선례로 알게 됐다 왜 올렸지? 아 이렇게 끝까지 필요가 크게 올려서? 열 오케이 승수하게 나이스 아 아 아 뭐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딴 거는 석전식별로 다 했는데 하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세 개 다 써야 돼 어 이거 가능하다고요? 형 한 번 해볼까? 나 막판 한 번 더 하고 이거 그냥 딴 데 넘어갔겠네 아 이거 난 한다 하면 한다 난 해 우는 소리부터 하지 말자 지민아 아우 어려워 요령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거는? 남준아 형 먼저 간다 네 가세요 먼저 제발 남준아 아 아 이게 더 어려워 어려운데? 형 굴렁서에 굴려봤어요 아 진짜? 해봤다며 어? 제가 더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저기서요? 돼? 이게 된다고? 어? 어? 나 눈물 나와 야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렛츠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춘 까아 까아 까아